본 연구소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장님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일에 지금까지 숨이 없는 위기를 겪어왔습니다만 그러한 위기들은 그때만 지나면 원상으로 정상으로 성장활력이 모두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를 넘겨도 복원이 안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은 내일보다 더 깊은 수렴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포럼 WEF에서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계측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세계 11번째였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 19번째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지금은 다시 26번째로 밀려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내지 5%를 했습니다. 그것도 좁다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2.5% 아닙니까? 반두막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2.5%라도 가계 우리 서민에 도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기업 소득은 그동안에 매년 10%, 20%씩 지금도 늘고 있지만 가계 소득은 매년 마이너스고 뒷걸음질 치고 거기다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1등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중산층은 분해지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는 세습되고 계층 상승의 사자리는 이미 끊겼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헬조선이니 흑수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회가 좋은 나라에 왜 흑수저, 헬조선하고 우리 현실을 비하하느냐 그러지 말자 하셨습니다. 질문으로 볼 때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여론조사 결과 우리 젊은이들의 90%가 헬조선 흑수저에 공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 통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거기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국민 통합하자면 우선 지역 통합을 해야 하고 다음에 계층 통합을 해야 하고 다음에 인연 통합을 해야 합니다. 지역 통합하려면 뒤떨어진 낙후된 지역을 더 북돋아주고 예산도 더 주고 거기 사람을 더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계층 통합을 하자면 손님들,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여한 사람들, 대기업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법인세에 올릴 때 올리자고 하니까 4조 원 그거는 안 올리면서 담배세에 올려서 6조 원을 걷어낸 정부 아닙니까? 인연 통합을 하자면 정부가 중도를 열폐합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 쓰는 것이나 모두 그것 쪽으로 대북관계도 강경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통일 대벽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랑 꽁꽁 얼어붙고 김대중 노무현 때 이북에 퍼주어서 그때 우리나라가 퍼준 것이 천만 원 월급을 받는 형이 동생을 매년 6천 원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퍼주어서 북한이 그것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것을 끊고 북한을 완전히 틀어막고 본질하고 그러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이후 지금 현 정부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는가? 대답을 하나? 핵개발 포기했나? 포기시켰나? 오히려 더 엄청난 속도로 개발을 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남북관계에 존재하던 평화체제가 깨지고 천양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교 폭격당하고 여기서 받은 한국의 재산 피해가 김대중 정부 때 도와준 것에 미친빌 퍼준 이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저는 근래 제가 경제학계에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조원에 접달된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대우조선 살리지 않은 관리 살리지 않은 지도층에 한 사람도 없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대로 관료와 정부와 모든 사람이 절로 먹는 것을 보고 또 요즘 미르 재단이니 뭐 케이스보스니 뭐 하는 현상을 보고 이 나라 기강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수련에 빠지고 이 나라를 그냥 버려둬야 합니까? 이때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나라 구석구석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산업화 시대 와 민주화 항정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하고 권위 중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득권 중심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국가주도 성장시대 대기업주도 성장시대 그리고 성성된 후복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가치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가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의 둘을 바꾸는 개혁과 혁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젊은이들이 나와야 하고 지식인들이 나와야 한다. 제가 저는 평생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평층적인 다짐입니다. 그럼 제가 이게 정치는 아니지만 이번에 후선에서 돈 문의를 흔쾌히 맡은 것은 저도 그 한 축을 받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은 반드시 충도 실용노선을 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은 사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은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지식인들은 첫째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심을 가진 분들은 일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현실을 보고 여기에 하나의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나라를 흥지겠다는 구급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 국민성장은 바로 그러한 결사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성장이 국력 재생의 기관차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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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